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로시아연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국방부는 김정은이 아마 오늘 새벽에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 인원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할 때 북러 간 무기 거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저희가, 물론, 우리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간에 대한 공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